전신 지방흡입 안녕하세요.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선호입니다. 문의주신 전신 지방흡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. 지방흡입은 한 부위에 부위별로 1000cc 이상의 대용량의 흡입이 진행되므로 수술의 안전을 고려하여 보통 하루 한 부위 정도 진행을 하게 되며 전신으로 할 경우 2, 3일에 나누어 진행하게 됩니다. 수술 후 1, 2일 정도 쉬고 출근이 가능하며 상체는 거의 무리없이 생활 가능하지만 하체 시술 시에는 조금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먼저 가장 고민인 부위를 먼저 진행하시고 컨디션에 따라 다음 수술 일정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